안녕하세요. 2호 코바늘의 2호입니다. 오늘은 아우강뜨기 기법을 이용한 작은 손가방을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카드지갑으로 아우강뜨기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보다 사이즈가 이제 사용된 실도 조금 더 굵은 실을 사용하였고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네 얘는 이제 카드지갑이구요. 얘 같은 경우는 6의 배수로 코를 만들어서 이 무늬뜨기를 하였다면 이제 조금 더 큰 가방이나 큰 작품을 위해서는 무늬를 이제 뭐 같은 무늬로 더 무늬 개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7의 배수로 제가 무늬를 만들어서 지갑을 떠 보았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폭이 한 뼘 정도 한 20cm 정도의 작은 미니백이구요.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카드지갑이나 핸드폰, 열쇠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지갑이나 파우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뜨는 방법 지금 두 가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구요. 여기 지금 손잡이를 뜨기 전 이 부분까지 뜨다가 마무리를 해주면 파우치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손잡이 뜨는 것까지 제가 오늘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방을 뜨기 위한 재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통통이 코튼 실을 이용을 하였구요. 지금 약간 굵기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100% 이제 코마사이구요. 네 지금 얘보다 조금 더 굵거나 아니면 약간 더 힘이 있는 실을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100% 면사가 아니어도 상관 없구요. 그리고 이제 이 실에는 지금 권장 바늘이 6호에서 8호 그리고 4에서 6mm 바늘을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이즈의 바늘을 이용을 할 거구요. 5mm와 그리고 4mm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부터 아랫부분 여기 바닥 무늬를 뜰 때는 5mm 바늘을 이용을 할 거구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늬뜨기부터 손잡이 부분까지는 4mm 바늘을 이용을 해서 여기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바늘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실 양은 바탕색이 되는 실 한 볼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베이지와 보라색 같은 경우는 꼭 한 볼이 아니더라도 한 반 볼 정도만 있어도 네 가방을 안성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색상이 아니라 두 가지나 네 가지 색상을 이용을 해서 무늬를 또 표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사슬을 잡아서 양쪽으로 타원형 이렇게 두 단 늘어나는 단 있고 나머지 단 올려서 이제 무늬뜨기를 해 줄 텐데요. 얘가 이제 칠의 배수 입니다. 이 무늬가 칠의 배수라 지금 무늬가 총 여기 앞면에 4개 그리고 뒷면에도 4개 또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7 8에 56 총 56 코가 되도록 이 코를 만들어 줄 거구요. 이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에서 총 8 코가 늘어나게 될 거에요. 그래서 56 코에서 8 코를 뺀 48 코. 48 코를 양쪽으로 코가 들어갈 거니까 반으로 나누면 24 코죠. 그러면 일단 사슬 24 코를 5mm 바늘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때 제가 안내해 드렸던 거랑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꼬리실을 일단 이 길이의 3배 정도 3배 정도로 남겨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폭이 한 20cm 가 약간 안되지만 60cm 정도의 실을 남겨 주시구요. 이 꼬리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서 사슬을 24개를 만드는 겁니다. 가방은 옆으로 치울게요. 그리고 나서 사슬 24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기둥이 되는 사슬코를 1코 더 뜨고 나서 24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1단에 첫번째 짧은뜨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자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 첫번째 자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고리로 표시를 하나 해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으로 짧은뜨기 하나씩 자 총 첫번째 코까지 포함해서 24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사슬에 짧은뜨기를 자 여기는 첫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는 3코씩 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마지막 코에 표시 하나 해주세요 자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코와 별도로 두 코를 더 뜨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자 짧은뜨기를 두 개를 더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 꼬리실을 감아서 이 아랫부분을 많이 뜨는데 꼬리실 감지 말고 꼬리실은 옆으로 빼두세요 그리고 나서 감지 말고 이제 이 짧은뜨기 위에 했던 부분 있죠 자 얘를 돌렸기 때문에 이제 얘가 아랫부분으로 갔지만 여기 이제 사슬 밑으로 짧은뜨기를 다시 아랫단에도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줄 보이시죠 이 두 줄 아래 여기 구멍에 들어가서 이 다음에도 여기 구멍 보이시죠 거기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도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자리만 하나, 둘, 세 개 세 코가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아랫단도 하나씩 떠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코가 들어갔던 이 마지막 자리 있죠 여기에는 지금 자 양쪽에 이제 세 코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세 코가 들어갔듯이 여기도 첫 번째 코 하나 제외한 나머지 두 코를 더 떠줘야 여기 총 세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양쪽으로 세 코씩 해서 위아래 한 코 그리고 양쪽으로 한 코씩 두 코가 이제 이 첫 번째 단에서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자 24코에서 48코 그리고 양쪽으로 한 코씩 그럼 총 50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 지금 여기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 여기 지금 마지막 코에 우리가 두 코 떴잖아요 두 코 두 코 뜬 거에 첫 번째 자리에 얘를 자 마킹을 해두세요 자 여기 두 개 들어간 것 중에 첫 번째 코에 자 마킹을 해뒀고 자 빼뜨기 한 자리에서 자 사슬 하나 올라갑니다 사슬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줄 밑이 아니라 뒤에 한 줄 여기 뒤에 보이는 한 줄 있죠 이 사슬의 뒷줄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제 짧은뜨기인데 뒷줄만 걸어서 뜨는 이랑뜨기로 얘를 떠줄 거고 자 지금 양쪽에 세 코 있는 자리에서 두 코씩 떠줄 거예요 그래서 세 코가 여섯 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세 코가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도 세 코 들어간 자리에 두 코씩 총 여섯 코를 뜨면 여기서도 세 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여섯 코 아까 50코에서 여섯 코가 늘어난 56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땅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코수를 다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코에 일단 짧은뜨기 두 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짧은뜨기 지금 총 22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뒷줄에 짧은뜨기 하나씩 총 22코 해주세요 뒷줄만 뜨고 있죠 22코 이렇게 한 코씩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양쪽에 세 코 떴던 자리에 두 코 두 코 두 코 떠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자리 마킹 해놨던데 돌아왔으니까 여기 뒷줄만 걸어서 자 여기에 두 코 떠주세요 자 보시면 자 같은 자리에 두 코 떴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코에도 또 짧은뜨기 두 개 하는 거예요 사슬 뒷줄만 그리고 또 그 옆에 코에도 또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이 옆부분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22코 여기 윗부분과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22코 다 하셨죠 그러면 마킹 해놨던 핀 빼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나머지 두 코가 남아있는데 이 두 코 남아있는 자리에 두 코씩 뜨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코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두 코 떴고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또 뒷줄만 걸어서 두 코 뜯도록 할게요 같은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두 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에 두 코 두 코 두 코 그래서 여기서도 총 여섯 코가 돼서 자 밑에 세 코에서 세 코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코 자리에 빼뜨기 또 해주세요 자 빼뜨기 할 때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당겨서 자 기둥 하나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 뒷줄 뒤에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이제 늘어나는 거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한 코에 하나씩 이제 쭉 뜰 텐데 자 그러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 남겨뒀던 꼬리실 있죠 이 얘를 이제 좀 처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꼬리실을 이제 한 2단까지 한 상태에서 자 여기 가운데 사슬에 구멍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쵸 양쪽으로 사슬에 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구멍이 좀 커졌는데 자 얘가 제가 왜 얘를 이제 감아서 감추지 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한 2단까지 뜨고 난 다음에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코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이 남은 실로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 구멍마다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다 이 가운데 구멍에 자 그러면 구멍에 너무 당기지 말고 자 요렇게 약간 여유가 있게 바늘을 넣어서 이 구멍으로 빼뜨기를 한 코씩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슬 모양이 생기죠 자 요렇게 사슬 모양을 만들어서 이 구멍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의 아랫부분이 구멍이 없고 탄탄해집니다 네 더 예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용을 이렇게 해 보시고요 자 얘가 너무 당겨지면 얘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약간 여유를 두고 이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구멍이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죠 자 여기 마지막 봅니다 마지막 사슬에 자 이렇게 빼뜨기 하고 나서 얘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멍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구멍 자리 있죠 여기로 다시 얘를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실을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어때요 밑에 구멍이 이제 뻥뻥 뚫려 있던 자리가 아주 예쁘게 메꿔줬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실은 돗바늘 이용해서 감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으로 자 그리고 꼬리실을 자를 때는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한 0.5에서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가방을 다 만들고 나서 당겼을 때 너무 바짝 자르면 여기 이제 자른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가방이 조금 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는 약간 여기 보여도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유를 남기고 실을 잘라 주시는 게 완성된 가방의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아까 3단 뜨던 거 자 한꼬에 하나씩 마저 떠주면 됩니다 네 한꼬에 하나씩 총 56코를 이렇게 56코를 일왕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때는 두 줄 밑입니다 그리고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는 기둥 하나 세우고 사슬 하나 한 후에 그리고 뒤에 여기 뒷줄에 빼뜨기 한 자리 바로 여기 있죠 이 첫 번째 코에 뒷줄에 들어가서 자 또 한 코에 하나씩 일왕뜨기로 네 번째 단도 떠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자 3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단을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총 얘를 몇 단을 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단이죠 그래서 얘가 일곱 단이 되도록 7단까지 이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단 마무리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무리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가운데 단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단 떠 보셨나요 자 1단과 2단에서만 양쪽으로 코가 늘어나고 나머지 3단부터 7단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56코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두 코 남겨 놓은 상황이고요 자 한 코 더 했고 자 얘를 그런데 지금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에서는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얘를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15cm 정도 남기고 실을 자릅니다 자 남은 실에 돗바늘을 끼어서 자 이 상태로 마지막 코 뜨고 당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코가 얘가 이제 첫 번째 코가 되는데 첫 번째 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코가 되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코 아래로 실을 넣어 주세요 자 첫 번째 코 위로 자 남은 실을 감춰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나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아래 첫 번째 코에도 실을 넣어서 이렇게 좀 당겨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첫 번째 코 위로 새로운 사슬코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단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실은 돗바늘로 또 뒤에 감아서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꼬리실을 바짝 자르지 않고 조금 남긴 다음에 자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4mm 바늘을 이용을 해서 떠 줄 거예요 네 4mm 바늘로 바늘이 바뀌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마무리했던 자리 있죠 여기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마지막 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코에 이 자리에 실을 두 줄 밑으로 바늘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무늬뜨기를 자 여기 첫 번째 코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대로 시작을 하고요 자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옆부분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잘 못 찾겠으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 이제 옆부분이 되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꼬리실을 한 10cm 정도 남기고 자 따로 묶지 않고 이 상태로 이제 무늬를 뜨면서 이 실을 감춰 줄 거예요 자 가져온 실로 사슬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 뒤로 바늘 넣어서 이 실 같이 감아서 짧은뜨기를 이 자리에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실을 당겨 줍니다 실을 당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옆 자리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실 감아서 자 실 고리에 바늘에 하나 더 걸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요 세 번째 코에 들어가서 자 이 다음에는 이 꼬리실을 감지 않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요렇게 지금 이게 뜨는 게 아니라 실로 바늘에 실을 가져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꼬리실을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코 걸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바늘을 당겨서 요렇게 떠 주세요 자 자 사슬 세워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옆에 두 번째 코에 자 고리 만들고 세 번째 코에 고리 만들어서 총 세 개 걸렸을 때 두 개씩 두 개씩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가운데 요 줄이 하나 생겼죠 이 줄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제 여기에서 자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짜리 요기에 바늘 들어가고 뒤에 꼬리실 다시 한번 감고 자 세로 고리를 또 만들어 줍니다 세 개 걸렸죠 아까는 이제 세 개 걸린 상태에서 두 개씩 두 개씩 당겼지만 지금은 이제 한 코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까 한번 올리고 한번 내린다고 그랬어요 꼬리실 이번에는 이제 꼬리실을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자 세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네 개가 걸렸을 때 이번에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자 당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옆으로 또 줄이 아까 이제 하나 생겼던 자리에 고리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두 개가 생겼고 그리고 이 옆으로 하나가 이렇게 사선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선으로 생긴 자리 요 줄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자 세로 또 고리를 만들 거예요 자 두 개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한 줄 있는 거 요 밑으로 들어가서 고리 만들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서 자 또 고리 하나 만들고 이제 네 개 걸렸죠 네 개 걸린 상태에서 자 실을 다시 밑으로 밀고 자 요기 들어가서 세로 고리 만들고 그럼 이번에는 다섯 개가 걸렸어요 아까 처음에 세 개 시작해서 네 개 이번엔 다섯 개 자 다섯 개 있는 상태에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생겼죠 사선 이 사선 밑으로 들어가서 또 고리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는 이 고리가 여섯 개가 될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마지막 이 자리에 세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이 새로운 사슬에 들어가서 또 하나 새로 만들고 자 이번에 총 여섯 개가 됐죠 자 여섯 개가 된 상태에서 또 두 개씩 당겨 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얘가 바늘에 일곱 개가 걸릴 때까지 어 이 무늬를 반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얘가 칠의 배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자 이 바늘에 걸리는 고리도 일곱 개가 될 때까지 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옆에 또 마지막 이 고리 그리고 나서 자 여기 걸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그 옆에 사슬 자 이렇게 되면 총 2, 4, 6, 2, 7 자 일곱 코 걸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자 하면 이 우리가 원하는 무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무늬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늬를 만들어 줄 텐데 이 삼각형 원하는 삼각형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이 가방을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얘를 팔에 배수로 코를 만들어서 한번 더 얘를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여덟고 고리에 여덟 개가 걸릴 때까지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일곱 개가 되는 무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곱 개의 고리를 두 개씩 당기고 나면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이 사선에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됩니다 얘가 다섯 개가 되는 일곱 개의 배수로 하면 얘가 이제 마지막이 다섯 개가 되는 무늬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 만든 고리를 가지고 이제 빼뜨기를 해서 얘를 이 무늬를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다음 코에 또 들어가서 가져온 고리로 빼뜨기 그리고 얘가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얘를 약간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줄에 들어가서 자 고리 가져와서 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삼각형에 내려가는 부분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무늬에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총 내려가는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생겼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삼각형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 삼각형을 또 만들텐데 우리 처음에 삼각형 시작 짧은뜨기로 시작했지요 마지막 코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여기 이제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 처음 시작할 때처럼 짧은뜨기에 고리 두 개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총 두 개 두 개 그리고 나서 자 이 옆에 자 이제 고리를 네 개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그리고 또 옆에 새로 자 네 개 걸렸죠 이 상태에서 또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자 똑같은 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새로 고리 만들어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다섯 개가 걸릴 수 있도록 바늘에 그리고 나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번에는 고리 여섯 개가 걸려야겠죠 여섯 개 걸리고 나면 또 두 개씩 당겨서 삼각형 만들어주고 자 이제 마지막 일곱 개의 마지막 줄입니다 고리가 일곱 개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또 두 개씩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개 됐죠 그러면 이제 얘도 자 이 빼뜨기로 마무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도 마무리 짓구요 자 우리가 무늬를 여덟 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총 지금 여덟 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총 두 개를 만들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다시 시작할게요 자 다음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고리 두 개 더 가지고 오고 이 상태에서 당기면서 또 다시 다음 삼각형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얘를 총 여덟 개를 만들고 나서 자 단 마무리 하는 거 보시도록 할게요 열 번째 거 제가 뜨고 있구요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한 줄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리가 일곱 개 걸려야겠죠 마지막 단도 똑같이 마무리 해주는 거에요 자 빼뜨기로 삼각형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만들어졌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올라가는 사슬도 자 여기 짧은뜨기 한 자리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 우리 아까 여기 이랑뜨기 마무리 할 때처럼 마지막 단을 자 다 뜨고 나서 얘를 한 15cm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 주세요 그리고 돗바늘 끼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보이는 여기 짧은뜨기 한 자리 있죠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자리 여기 다음 사슬에 올라가는 사슬의 첫 번째 코 여기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두 번째 코죠 자 한 코를 건너뛴 그 다음 코에 돗바늘을 넣어서 자 나왔던 자리 여기 사슬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뜨기로 새로운 사슬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짧은뜨기를 새로운 사슬로 감춰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짧은뜨기 뒤에 사슬에도 얘를 감아서 이렇게 조금 늘어지지 않도록 잘 꿰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은 이제 요런데로 넣어서 감춰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색상 실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무늬가 되도록 아우강뜨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각형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뜨는 거하고 이제 약간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슬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작하는 자리는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옆부분에서 의향이번 시작해 주세요 자 여기 내려가는 자리 사슬 첫 번째 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첫 번째 사슬 두 줄 밑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색상 실을 가지고 옵니다 얘도 꼬리실을 한 이제 10cm 정도만 남겨 두세요 뒤에 따로 묶지 않고 똑같이 그냥 고리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실은 얘도 위아래로 한 번씩 올리고 내려서 지금 고리 만들면서 감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슬 밑으로 바늘 넣고 실 한번 꼬리실은 올려 주고요 감아서 다음 고리 만들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꼬리실을 밑으로 내려서 자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꼬리실 올리고 자 이렇게 감아 주는 겁니다 네 번째 이번엔 내리고 자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총 일곱 개의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내려가는 사슬 다섯 개 그리고 짧은뜨기 자리에 여섯 번째 고리 그리고 일곱 번째 거리는 이 올라가는 사슬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일곱 개를 떠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두 개씩 이렇게 당겨 주는 거예요 자 사각형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삼각형은 짧은뜨기의 고리 두 개에서 세 개로 시작을 했지만 얘는 처음부터 고리를 일곱 개로 해서 얘를 계속 반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 여기 이제 또 옆으로 생기는 이 자리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이 사선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총 일곱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보이는 여기에는 걸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총 여섯 개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사슬 두 번째 얘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고리를 만드는 자리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단을 이제 거듭할 때마다 자 두 개씩 또 당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세 번째 단 여섯 개 됐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사슬에 또 감아서 고리 일곱 개 됐으면 일곱 개 된 상태에서 두 개씩 당기는 겁니다 자 얘도 이 세로 줄이 지금 세 개 됐잖아요 다섯 개가 될 때까지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나서 또 이 실 감아서 꼬리 실은 계속 지금 이쪽 올라갈 때 같이 감아서 감춰 주세요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세로로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올라가는 마지막 다섯 번째 사슬입니다 여기에 감아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됐죠 자 두 개씩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빼뜨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세로로 보이는 줄이 다섯 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가운데 세로로 보이는 줄 다섯 개가 또 다섯 줄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일곱 개의 배수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게 다섯 개 다섯 개가 생기는 무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를 여섯 개의 배수로 했다면 얘가 네 개 네 줄 요런 식으로 사각형이 조금 더 작은 무늬가 생기는 거고 팔의 배수로 얘를 시작을 했다면 어 이게 여섯 개 그리고 이 옆으로도 이 줄이 여섯 줄이 보이는 무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됐으면 여기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려갈 때 약간 여유 있게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단에 또 시작을 할 때 여기 밑으로 이제 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겨서 하게 되면 이 바늘을 넣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이렇게 다 됐고요 그리고 나서 사슬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다음 단 다음 내려가는 자리 첫 번째 사슬 내려가는 자리 첫 번째 사슬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여기에 빼뜨기를 해 주세요 자 삼각형은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각형을 할 때는 짧은뜨기 하는 자리가 없이 모두 빼뜨기로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마지막 고리 가져와서 빼뜨기로 세 고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다시 고리를 일곱 개가 될 때까지 자 만들어 주세요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자 일곱 번째 거리는 올라가는 첫 번째 위 자리가 됩니다 여기 그러고 나면 이제 총 일곱 개가 걸렸죠 네 이 상태에서 또 두 개씩 자 첫 번째 사각형 만든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여기도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같은 동작이 반복이 됩니다 얘가 이제 다섯 줄이 될 때까지 얘를 고리 일곱 개를 올라가면서 여기 또 만들어서 자 일곱 개 됐죠 두 개씩 빼뜨기 해주고 이 줄이 다섯 줄이 될 때까지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자 다섯 줄 됐으면 여기서 다시 사각형 마무리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각형을 8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 저는 두 개 만들었죠 여기까지 마지막 줄에 빼뜨기 하고 나면 여기 이제 내려가는 첫 번째 사슬 여기 들어가서 빼뜨기 해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고 새로운 이제 사각형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꾸 실이 하나가 빠지죠 자 이렇게 갈라지는 실은 이런 자리가 생기다 보면 모니가 실이 튀어나오고 밉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걸리도록 좀 잘 보고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게 가 첫 번째 고리에요 여기까지 꼭 빼뜨기 한 번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리 일곱 개 만들어서 사각형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각형도 지금 8개 지금 마지막 단 지금 뜨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줄 됐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빼뜨기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아까 이제 삼각형이나 여기 일왕뜨기 마지막 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바로 당겨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제 사각형에서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자리 있죠 짧은 뜨기가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빼뜨기를 하나를 더 하고 나서 여기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자리에 빼뜨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당기고 그리고 나서 돗바늘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첫 번째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 밑으로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빼뜨기 했기 때문에 뒤에 넣을 자리가 없죠 그리고 보이는 자리에 아무데로나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조금 고정을 시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삼각형 무늬도 됐고 사각형 무늬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은 여기 이제 내려가는 자리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이제 고리 만들어서 사각형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만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 색상 바꿔서 시작하는 자리부터 고리 일곱 개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가 되면 두 개씩 또 빼뜨기 해서 얘를 이렇게 올라가는 단을 첫 번째 단을 떠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단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단도 자 아래 단과 마찬가지로 자 골이 일곱 개 만들고 자 여섯 개 됐으면 이 옆에 자 요실 감아서 자 일곱 개 고리 일곱 개 만든 다음에 두 개씩 당겨서 여기 사각형 만들어 주면 되는 거에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얘처럼 여기도 사각형 8개 만들어서 여기서 이 자리에 빼뜨기 하고 마무리 지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자 보시면 색상을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바꿔서 떴지만 여기는 이제 파랑색, 보라색, 베이지 그리고 다시 파랑색, 보라색 이렇게 떴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 하고 사각형 3단을 떠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삼각형으로 다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얀색 실로, 베이지 실로 뜰 차례네요. 베이지 실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우리 사각형 처음 시작할 때처럼 여기 내려가는 첫 번째 자리 여기에 내려가는 첫 번째 자리에 바늘 넣고 이렇게 고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고리실 뒤 10cm 정도 남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자 똑같이 고리 7개 만들어 줍니다. 5, 6, 7, 7, 7개 됐죠? 자 7개 걸려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이제 세 개 걸려 있는 이 상태에서 세 개를 한꺼번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이 사선 자리를 건너뛰고요. 두 번째 사선 자리에 들어가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7개의 고리가 아니라 고리 하나가 줄어들어서 자 여기 마지막 자리까지 떠도 총 6개밖에 이제 되지 않았어요. 그쵸? 6개 이제 7개, 6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3개가 될 때까지 줄어들 거고요. 얘도 똑같이 두 개씩 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 걸려 있는 이 상태에서 3개를 한꺼번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사선은 또 건너뛰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걸려 있는 것까지 여기 한 코 더 해주면 총 5개가 걸렸죠? 고리에 두 개씩 또 당깁니다. 그리고 3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3개 한꺼번에 빼뜨기. 그리고 나서 또 첫 번째 사선은 건너뛰고 그 옆에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자 새로운 사슬밑으로 들어가서 자 그럼 총 4개 걸렸죠? 4개 있는 상태에서 두 개. 그리고 나서 3개 걸렸을 때 3개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하나 건너뛰고 마지막 고리에 걸어서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사슬 올라가는 맨 위에 사슬에 고리 하나 만들면 이제 3개 됐죠? 7개부터 시작해서 자 3개 걸릴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 한꺼번에.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사각형 이 고리 메꿔지는 삼각형 무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코에 얘를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빼뜨기.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 자 다시 똑같이 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고리 7개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옆에 한 코씩 가져와서 올라가는 첫 번째 사슬까지 총 7개의 고리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개씩 두 개씩. 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세 줄 됐을 때 자 세 개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고리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처음 삼각형 만들었던 거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자 이번엔 이제 여섯 개 걸렸죠?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세 개 걸렸을 때 빼뜨기. 그리고 여기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고리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다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 개 걸렸죠? 두 개 두 개. 자 이제 세 개 걸렸을 때 빼뜨기.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 건너뛰고 그 옆으로 고리 만들고. 고리 만들고. 자 세로 하나 고리 만들고. 자 이제 네 줄 걸렸어요. 두 개 하고. 자 세 개 남았을 때 빼뜨기.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고리에. 세로 하나 고리 걸고. 여기 올라가는 마지막 사슬에. 고리 만들면 이제 세 개. 자 이제 마지막 빼뜨기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빼뜨기 하고. 다시 이제 여기 첫 번째 내려가는 첫 번째 사슬 밑으로. 빼뜨기 한 번 더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삼각형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반복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마지막 삼각형 무늬단을. 지금 여덟 번째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여기. 한 번만 더 하면 마무리 합니다. 세 개 걸렸을 때 빼뜨기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자리. 우리 사각형 마무리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빼뜨기 한 번 더 해 주세요. 빼뜨기 한 번 더 하고 나서. 당긴 다음에 얘를 마무리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하는 거는. 또 바늘 끼워서 역시. 자 첫 번째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 밑으로. 넣어서. 첫 번째 코를 감싸주세요. 자 그래서 새로운 코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얘는 이제 뒤로. 감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무늬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런데 이제 코 수가. 우리가 여기서는 56코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칠의 배수가 아니라. 여기가 무늬마다. 여섯 개씩. 지금 끝났어요. 1, 2, 3, 4, 5, 6. 그리고 다시 또. 1, 2, 3, 4, 5, 6. 그래서 밑에 보다. 코가 지금. 여덟 코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제 바늘을. 바늘은 이제 7호 바늘 쓰던 거. 4mm 바늘 그대로 이용을 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코 수는. 여덟 코를 늘려서. 56코로 만들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8코를 늘릴 거냐면. 여섯 코 중에서. 여기 이제 약간씩.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자리가. 약간씩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두 코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기 이렇게 접어 보시면. 옆면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마름모에. 여기. 지금. 여기 약간 들어간 자리 보이시나요. 이 마름모 첫 번째 시작하는 자리. 첫 번째 사선 위. 이 자리 있죠. 여기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사슬 하나 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 뒤에 실은 감았고요. 감아서. 짧은뜨기를. 이 자리에. 두 개를 해 주세요.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자. 뒤에 감은실. 약간 당겨서.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없도록 해 주시고. 두 코 됐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코. 다섯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다섯 코를. 그대로 떠줍니다. 셋. 넷. 다섯. 자. 됐죠. 다섯. 두 코. 그리고 다섯 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 여기. 여기에.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그리고. 또다시. 둘. 자. 처음 시작만. 두 코를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두 코. 그리고 다섯 코. 그리고. 또 두 코. 자. 두 코 하고. 또 다섯 코. 그냥 뜨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 코 뜨고 나서. 그리고 다섯 코. 그냥 또 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가 이제. 이 선 하나 있는 자리. 여기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두 코. 자. 이 부분마다. 자. 두 코 뜨고. 다섯 코. 그냥 또.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얘를 반복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는 두 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웅폭.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밑에. 아래와. 코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자리만. 두 코씩 뜨는 겁니다. 이렇게. 뒷부분도. 한 바퀴 둘러오세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첫 번째. 삼각형. 첫 번째. 자리에 두 코. 그리고. 나머지는. 한 코씩. 다섯 코.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지금. 윗부분. 첫 번째. 단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단은. 이제. 두 단을. 더. 떠줄 텐데.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 자리에. 당겨서. 첫 번째 코가. 약간. 아래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또 해주세요. 두 줄 아래로. 자. 우리. 여기. 아랫부분. 떴던 거랑. 똑같습니다. 코도. 이제. 56코로. 아랫부분과 똑같이. 마쳤고요. 대신. 이제. 바늘이. 한 사이즈. 줄었어요. 자. 사슬 하나. 세우고. 두 번째 단도. 두 번째 단은. 이제. 이랑뜨기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랑뜨기는. 뒤에. 한 줄만. 걸어서. 이랑뜨기로. 두 단을. 더. 뜯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단. 떠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한 코만 더. 뜨면 되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자리.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빼뜨기. 또.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이랑뜨기. 라도. 빼뜨기는. 단을. 마무리하는. 빼뜨기는. 두 줄. 밑으로.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 똑같은 방법으로. 한 단을. 더. 뜯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슬 하나. 세우고. 첫 번째 코. 그 다음. 두 번째. 이랑뜨기로. 뜨는 겁니다. 세 번째 단도. 백을 원하신다면. 어. 이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 하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하고. 거꾸로 뭐. 짧은뜨기 라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쭉.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이 상태로. 마무리 지어 주셔도. 깔끔한 파우치를.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여러분이. 이런 파우치 형태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세 단만 뜨고. 마무리 하는 거구요. 이제. 손잡이를. 손잡이가 있는. 미니백을. 원한다면. 자. 3단을. 일단.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주시구요. 자. 손잡이 부분. 더 뜯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무늬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요. 두개 부분을. 손잡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잡이가 될 부분. 여기. 자.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여기. 두고. 시작하기 전. 여기까지. 자.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짧은. 짧은뜨기를 뜨고. 그리고 나서. 자. 손잡이 부분에. 여기까지. 이랑뜨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구요. 사슬하고. 짧은뜨기 하나 했고. 그리고 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시작을. 이. 삼각형의. 첫번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옆면에서. 정확하게. 시작을 하셨다면. 일곱. 코만. 이랑뜨기. 가 아니라. 일곱 번째 코만. 여기.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얘를. 뜨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짧은뜨기. 이랑뜨기. 기간이. 자. 일곱 번째 코를. 두 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을. 20개를 떠주세요. 사슬 20개요. 사슬 20개 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코를 건너뛰습니다. 14코를 건너뛰고. 자. 여기. 15번째 코. 무늬 2개를 건너뛰고. 15번째. 여기. 삼각형. 네 번째. 삼각형의. 첫 번째 코에. 얘도.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얘를.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네.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고리. 필요없어요. 마킹해놨던. 빈.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짧은뜨기 한거. 빼고. 이랑뜨기를. 12개를 해주세요. 자. 이랑뜨기. 1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코를. 음. 여기. 떨텐데.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세요. 얘도. 손잡이. 이해하고 나서. 손잡이를. 뜰텐데. 손잡이. 뜨기 전. 짧은뜨기는.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뜨는 겁니다. 이랑뜨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사슬을. 20개. 반대쪽과 똑같이. 하는거에요. 사슬. 20개를. 떠주세요. 자. 여기. 이제. 꼬이지 않게. 잘 보고. 자. 여기. 총. 2코. 건너뛰고. 총. 몇코를 건너뛰냐면. 이. 삼각형 2개만큼 건너뛸 거기 때문에. 총. 14코를 건너뛰면 됩니다. 이. 삼각형이. 7코 무늬이기 때문에. 14코를 건너뛰어 주세요. 1. 2. 3. 4. 5. 6. 10. 12. 13. 14. 14코를 건너뛰고. 그리고. 삼각형. 첫번째 코죠. 여기에. 짧은뜨기를. 다시. 이제. 뜨는 거에요.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는 겁니다. 자. 꼬이지 않았는지. 잘 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삼각형. 일곱개 중에. 첫번째 코를. 짧은뜨기를 하셨어요. 나머지. 여섯. 코는. 뒤에. 이랑뜨기로. 무늬를 맞춰서.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이랑뜨기로.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빼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 첫번째 코 떠 주고요 자 이제는 이랑뜨기가 아니라 짧은뜨기로 얘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지금 총 3개 했지요 3개만 더 해서 6개 떠 주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 총 짧은뜨기 6개 떴습니다 짧은뜨기 6개 했으면 여기 이제 마지막 코는 뜨지 마세요 건너뛰고 그리고 그 옆에 사슬 여기서 보이는 사슬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20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슬 20개 했죠 요기 이제 이 첫번째 얘만 건너뛰는 겁니다 이 자리 뜨지 않고 자 사슬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자 20개 떠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20번째 짧은뜨기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올라가는 자리 이 첫번째 짧은뜨기를 건너뛰세요 그리고 나서 두번째 짧은뜨기 자 얘 건너뛰고 두번째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이제 아까 여기가 14코 였는데 총 12코를 짧은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 12코 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 한코 남아있는것 뜨지 않구요 그리고 나서 처음 사슬 여기 이제 사슬 첫번째 자리 부터 짧은뜨기 하는 겁니다 자 20개 다시 똑같이 해주세요 자 마지막 짧은뜨기 까지 합니다 자 다 하셨어요 20개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첫번째 자리 또 건너뛰고 두번째 짧은뜨기 여기 이제 아까 총 6개 지금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3 4 5 6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첫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빼뜨기 자 그리고 나서 얘 좀 당기세요 여기 느려지지 않게 그리고 당기고 나서 자 이제 첫번째 시작은 자 짧은 사슬 하나 뜨구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가마뜨기를 뜰거에요 가마뜨기를 어디에 뜨냐면 여기 이랑뜨기 지금 했던 손잡이 첫번째 단 있죠 여기 이제 이랑뜨기 한 요 줄이로 자 두단 아래로 내려가서 바늘을 넣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뜰텐데 쭉 위로 올리세요 바늘을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떠 주는 겁니다 자 요기 두단 아래에 여기 이랑뜨기 했다 이 줄 위로 올라가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감아서 얘를 뜨는 겁니다 감아 올려서 자 요기 무늬가 꼬이지 않게 예쁘게 나오게 이렇게 잘 보면서 손으로 조금 만져주면서 뜨세요 조금 씨를 여유있게 그리고 나서 얘도 여기까지 뜨고 여기는 가마뜨기를 하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손잡이 요기 떴던 이 줄에 가마뜨기를 할텐데 자 요렇게 무늬가 조금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보면서 자 20코를 여기에 가마뜨기를 해주세요 자 두코 지금 했죠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 자리가 조금 조금 좀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두코 더 해주셔도 됩니다 네 손잡이 비는 부분 없도록 딱 막 쳐서 해주시고요 꼭 20코가 아니어도 되니까 조금 더 감아도 되고 덜 감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요기 손잡이 끝까지 감아 치기가 다 되신 분들은 요기 이제 첫번째 코 건너뛰고 또 두번째 요기 있죠 이랑뜨기 했던 여기 윗자리 자 거기 코에 들어가서 또 길게 다시 한번 감아뜨기를 쭉 해주세요 자 총 이게 열두코였죠 12코를 이렇게 잘 펴지도록 파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감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양쪽 끝에 하나씩 건너뛰고 손잡이에 다시 감아서 20코를 이쪽과 똑같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20코 여기 다 감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코 건너뛰고 그 옆에 두단 아래 내려가서 나머지 6코를 감아서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여기 이제 첫번째 길게 감았던 위 사슬 보이셔 이 첫번째 사슬에 빼뜨기 또 해주시고요 자 요 상태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 위에 거꾸로 짧은뜨기를 한단을 더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은 이제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파우치로 끝낼 때도 파우치 형태로 끝낼 때도 마지막 단은 거꾸로 짧은뜨기를 한단을 둘러 주셔도 훨씬 더 마무리한 느낌이 들고 깔끔합니다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거꾸로 짧은뜨기를 하는 방법은 지금 마지막 단 빼뜨기 한 상태에서 자 사슬을 하나 똑같이 짧은뜨기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사슬 하나 세우고 떠 주세요 자 짧은뜨기 됐지요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보통의 짧은뜨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나가는데 이 바늘을 뒤로 돌려서 뒤로 짧은뜨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자 요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뒤에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자 그리고 짧은뜨기 자 한코에 하나씩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뜨기를 거꾸로 떠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 마무리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단을 쭉 둘러오세요 자 처음 이 방법을 얘를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얘가 좀 삐틀빼틀 안 예쁘게 될 수 있으니까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양이 예쁘게 이제 고르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거꾸로 짧은뜨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자 손잡이 부분 2로도 똑같이 사슬 위로 거꾸로 짧은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았죠 지금 마지막 구까지 거꾸로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 당겨서 잘라주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잡이의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안 해도 상관 없지만 하니까 훨씬 더 예쁜 거 같지 않나요 네 자 돗바늘로 마무리 하는 거는 여기 첫 번째 했던 고리 안으로 넣어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연결이 되게 얘를 인껏 당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매 주는 겁니다 얘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통통이 코튼을 이용해서 떴을 때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더 큰 사이즈의 가방을 얻고 싶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7의 배수로 만들었던 거를 8의 배수로 해 보셔도 되고 또 무늬를 여기 7의 배수로 하되 7코, 7코, 14코를 더 늘려서 요렇게 떠 보셔도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사용했던 실보다 약간 더 도톰한 실을 사용을 하시며 같은 코스로 같은 무늬로 이렇게 뜨되 더 큰 가방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지금 통통이 코튼이라 손잡이가 약간 얇은 느낌이 있는데 약간 도톰한 실을 이용을 해서 떠 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한번 떠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싶고 기존에 제가 떴던 다른 가방이 있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얘는 이제 면사에 메탈릭 금사라는 거를 섞어서 떴는데 메탈릭이 조금 빳빳한 실이다 보니까 시파란 면사도 그렇고 가방이 괜찮습니다 요런 가방 얘는 이제 8코 무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줄이 6줄이 보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얘가 팔의 배수입니다 팔의 배수로 코를 잡아서 요렇게 떠 보실 수 있어요 큰 가방으로 떠 보실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은 얘를 응용해서 뭐 위로 손잡이를 만드셔도 되고 이런 이제 새우뚝이로 끈을 떠서 이렇게 손목 스트랩 걸고 써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이렇게 긴 끈 달아서 크로스백으로 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응용을 하셔서 지금 제가 이제 안내해 드렸던 뭐 요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떴던 동전지가 요거 두 개를 마스터 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른 사이즈의 가방도 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모두 예쁜 가방 떠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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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